로미야, 로미 왜 왔어? 어? 로미 왜 왔어? 깜짝아 로미는 왜 왔어? 어? 왜 왔어 로미야? 비즈 왜 왔어? 비즈 왜 왔어? 비즈 왜 왔어? 너는 또 왜? 왜? 너는 또 왜? 왜? 로미가 여기 온 게 싫어? 아 여기 온 게 싫어 그렇게 막 달려들면 안 돼 천천히 와야지 올라와 올라와 천천히 올라와 안 돼 안돼 맨날 거야 뿅망치 어디 갔어? 뿅망치 또 꺼내야겠네 엄마가 뿅망치 얼른 가 너도 가 옹몽이도 얼른 뿅망치 꺼낼 거야 뿅망치 엄마 뿅망치 어디 갔어? 뿅망치 뿅망치 꺼내야지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얼른 가 엄마 무서운 거 꺼낼 거야 무서운 게 뭐가 있어 얼른 가 롬이 아 무서워 이거 갖고 가 롬이 갖고 가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얼른 가 얼른 가 엄마 청소해야 돼 얼른 가 롬이 얼른 가세요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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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왔어? 롬이 응 롬이 머리 이거 꼬바 이거 이거 꼬바 이거 이거 얼른 가 다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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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틀 거야 얼른 가세요 얼른 가 얼른 가 꼬바줄게 엄마 머리 머리 꼬바줄게 싫어? 얼른 가 롬이 얼른 엄마 청소할게 얼른 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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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왔어? 꼬실꼬실 올려줘 롬이도 올려줘 엄마도 내 일로와 아 진짜 엄마 저거 접어야지 롬이 장난감 접어야지 롬이야 접으면 뜯어야지 지금 뜯으면 어떡해 까마귀 안녕 하자 까마귀 안 돼 니가 와 엄마 못 가 롬이도 찍어놨어 똥파라 그래 잠깐만 찍어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